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의 미디어베이에서 샘플들 미리 듣기가 안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에 있는 이 미디어베이에 대한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다뤘었죠 그리고 큐베이스11에서 새로 추가된 샘플들도 지난 영상에서 따로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요 그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드리다 보니 그냥 이걸 하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또 비슷한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샘플 하나 일단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샘플을 나이스콜해서 뭐 아르페지에이터 루프 머신스 안나오죠 제가 일부러 이제 세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나오게 이렇게 딱 클릭하면 바로 샘플이 미리 듣기가 되어야 돼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한 여기 클릭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미리 듣기를 할 수 있는 여기 오토플레이 여기 왼쪽에 있어요 오토플레이 오토플레이 뉴 리서스 머 셀렉션 이렇게 있죠 이게 안 켜 있으면 어쨌든 미리 듣기 안됩니다 근데 켰어요 그럼 미리 듣기 돼야 되거든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그런데도 안 들린다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답변을 계속 드렸지만 아예 영상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검색하시다가 이 영상이 딱 걸렸다 바로 해결하실 수 있겠죠 원인은 이겁니다 미디어베이 탭의 오른쪽에 보시면 cr 이라고 보이는데 컨트롤룸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눌러보시면은 컨트롤룸이 이렇게 혹시라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컨트롤룸이라는 거는 뭐 이제 스튜디오 같은 데서 컨트롤룸과 부스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메인 컨트롤룸에서 듣는 소리와 부스에 보내주는 소리를 약간 서로 다르게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아주 좀 고급 기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큰 규모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컨트롤룸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그런데 개인 사용자들 자기 집 또는 자기 작업실 개인 환경에서 쓰는 분들은 이 컨트롤룸 기능이 거의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룸 기능을 아예 꺼 주시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럼 컨트롤룸 기능을 켜면은 아예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설정을 해 주면 돼요 근데 그 설정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나는 내 환경에서 컨트롤룸 기능을 거의 쓸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이 기능을 끄시면 됩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기능이 켜 있다 그러면 미디어 베이에서 미리 듣기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끄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F4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오디오 커넥션이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단축키 F4에요 여기 메뉴에서도 찾아갈 수 있지만 그냥 오디오 커넥션 F4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어떤 인풋과 아웃풋과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인풋 아웃풋을 제어하고 여러가지 세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특히 뭐 익스터널 인스트루먼트 같은 거는 사운드 모듈이나 신디사이저 쓰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들도 여기서 제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컨트롤룸 탭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켜 있을 때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사실은 원활한 부스가 있거나 아니면 제2, 제3의 아웃풋을 만들어 가지고 쓸 때 또는 토크백 마이크 같은 걸 쓰신다 하면은 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정하셔서 쓰면 돼요 되게 고급 기능이에요 큰 규모에서 쓰는 분들은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그런데 개인 환경에서 필요가 없어요 끄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서 전원 버튼을 꺼주시면 돼요 디스웨이블 하면 돼요 근데 이 화면이 큐베이스 11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버전에 따라서 조금 화면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어쨌든 컨트롤룸 기능을 그냥 디스웨이블 아예 꺼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끄면 디스웨이블 할 거냐 나오죠 디스웨이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듣기 소리가 날 거예요 아예 없어졌죠 그러면 바로 확인을 해 볼게요 똑같이 재생해 볼게요 소리가 좀 클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요 나오죠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미디어베이에서 미리 듣기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컨트롤룸 기능을 끄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컨트롤룸 기능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룸 기능에서 뭔가 내부의 인풋아웃풋 설정과 외부의 인풋아웃풋 설정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잘 모르겠다 그냥 그러면 디스웨이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 미니이었습니다